식당 드라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먹어보니까 그 파도가 너무 맛있어 오징어 참깨 참깨 너무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너무 맛있어 매콤달콤해요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너무 맛있어 계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두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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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운 너무 맛있어 저는 이렇게 쌀가루가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늘의 주소는 제거 랍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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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스터